You know I'm a rene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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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온 블레이드와 팀 위너스의 세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스포 1 대 1 승리했던 팀은 그 게임에서 대단한 능력치를 보여줬는데 패배할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튀길지 알 수가 없죠 그만큼 참 치열한 싸움 끝에 한 번씩 그 경기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어느 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위너스는 이 두 번째 게임에서 승리했던 멤버들을 그대로 고용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과감한 시도가 먹혔다고 봐야겠죠 카베를 먼저 가져오면서 최근에 우르곳이나 아트록스 싸움 같은 팀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간 만큼 이걸 먼저 기용해서 상대의 호응을 이끌어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수를 한 번 주었을 때 패배를 했었던 팀 위너스인데 니코 같은 픽이 다시 나올 것이지 했을 때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세트 2세트 2세트가 결국엔 정글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증명했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 그 기대가 계속 이어져 나갔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게임 밴픽 시작하겠습니다 야스오와 라이즈, 슬래시는 계속해서 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너스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저 칼리스타를 이용한 바텀 라인이잖아요 1세트도 그랬고 2세트도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봤으면 사실 브리온 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좀 견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사일러스 밴 그렇다면 두 번째 밴 카드 팀 위너스 제이슨입니다 역시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죠 1세트 때 또 그렇게 해줬었던 리션을 가장 먼저 신경 써서 밴을 해줬고 야스오와 라이즈 아직 살아있습니다 칼리스타를 이제 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오는 식으로 견제를 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이 밴입니다 리산드라를 좀 더 중요시한 것 같은데요 야스오 밴 조이를 굳이 잘랐다는 거 네 리산드라를 좀 더, 브리온 블레이드는 오늘 하루의 핵심픽으로 보고 있지 않나 네 아 그렇네요 페이트 선수 또 리산드라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냈었죠 네 챔피언의 그 특징을 지속적으로 살려내는 그 장면들을 보여줬었는데 야 3게임 연속해서 칼리스타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게 확고한 것 같아요 르블랑 선수킥 이번에도 위너스는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컨셉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자 네 우리는 운영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싸우자 바루스 탐켄치, 이즈리얼 안 가져갑니다 바루스도 오랜만에 나왔죠 바루스가 나온 배경에도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즈리얼 했더니 얘네가 먼저 몰아치는 걸 못 따라가겠다 네 그러면 비슷하게 원딜러의 역할도 하면서 같이 힘 있는 걸 하자 오, 오른 트리스타나 얼굴만 봐도 무서운 바텀 조합이었죠 브라운은 아직 열려있습니다 브라운 가져갑니다 자연스럽게 정글벤 위주로 게이밍 갈 것 같네요 리신 살아있죠 오늘 정글러들과의 역할 차이가 크기도 했었고 그냥 경기가 초반부터 끝장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줬었거든요 오, 이건 좀 재밌네요 저는 르블랑을 가져왔기 때문에 리신을 같이 가져오면서 미드 정글 주도권을 확 쥐고 싶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위너스 쪽에서요 네, 근데 위너스에서 리신을 잘랐습니다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좀 르블랑과의 그런 호흡이라면은 갱킹이 강력한 정글러를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신짜오도 아직 있습니다 브리온 블레드가 사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냥 신짜오 자르반 이런 것까지 다 자르는 게 맞거든요 네 세조안이 벤 위너스도 마지막 벤 카드를 정글에 집중을 할 것인지 10여초 남았습니다 오, 카직스 본인들이 잘랐어요 네 이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글 쪽에 벤을 3장이죠 이러고 그냥 자크하려고 하나요? 그냥 자를 거 다 잘라버리고 대체 카드가 없게 만든 다음에 견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크 같은 걸 도입하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현재 또 남아있는 정글 카드 중에는 뭐 자크도 있고 아, 렉사의 벤이네요 네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했었고 자르반도 아직은 살아는 있습니다 네 신짜오도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신짜오 바로 가져갑니다 정글러와 미드라이너의 호흡 맞추는 데서는 이러면 독보적인 위치죠, 신짜오가 사슬 한번 꽂히게 되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파기력 몰라 네가 창을 들고 오면 난 쌍돗기다 그렇습니다 넌 덜꽂히지만 난 번지겠다 던지는 게 뭐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못 맞추게 되면 또 고통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매력적인 카드이긴 하죠 일단 양쪽 다 미드 정글에서 그래서 힘싸움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바로 눈에 띄어요 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블라디미래 되게 일반적인 픽이죠 오늘 하루 블라디가 뜸하긴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블라디 블라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먼저 가져와도 문제가 없는 위주의 픽이거든요 네 요리 와 요리 분리 요리 진짜 위너스는 오늘 하루 컨셉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이긴다 안 싸우면 억울하다 그렇죠 일찌감치 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죠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고기집 갔는데 고기집 냉면 안 먹고 나오면 뭔가 뒤가 싱싱하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일단은 싸우고 보려는 것 같아요 동향의 차이죠 근데 밥도 드실 것 같은데요 밥도 드시고 된장찌개 시켜야죠 된장찌개 저는 된장을 좀 싫어해서 아 그래요 네 어찌 됐든 팀 위너스는 이번에도 밴픽 컨셉을 제대로 접고 왔습니다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은 현실에서도 게임 내에서도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1경기에서 니코픽은 뭐 켰다면 정말 센세이션이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니코를 좋게 평가하는 그 일리 보통 틀어서요 프로게임단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한번 나왔었거든요 오늘 해외 쪽 코치하고 있는 그런 한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니코보고 좋다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미스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큐보와 풀리는 오늘 요릭과 블라즈미르로 탑에서 자리를 잡겠고요 브로콜리와 크로코, 올라프 신짜오, 리산드라 르블랑 미드 대결 바르스 탐켄치 바텀 듀오와 칼리스타 브라움 바텀 듀오가 만나는데 팀 위너스는 세 게임 연속해서 칼리스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르블랑도 아주 과감하게 가져갔었는데 어떤 변수 만드너를 낼지 확인하시죠 세 번째 게임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르블랑도 아주 우렁차시네요 네 세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스포 1대1 위너스가 만약 오늘 경기를 잡게 된다면 또 한번 이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꾸준한 챔피언 컨셉을 보여주고 있고 브리운 블레이드는 오늘 패배하게 되면 1라운드 마무리가 굉장히 찝찝해집니다 일단 상위권 팀의 목적은 결국 바로 가고 싶잖아요 일단 서머가 되기 전에 바로 올라가고 싶은 게 현실이라서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려면 또 이 약 팀 상지로는 거의 필승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을 텐데 너무 매섭게 반격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팀 위너스의 두 번째 게임을 보면 하위권 팀 같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컬러가 있었고요 과감한 수단 요즘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운영 중심의 픽 이런 거를 리그의 상위권들이 쓰는 그런 걸 총례내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저질러보는 게 어떠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PK 같은 경우에는 비비큐였죠 팔리아, 판테온 이런 걸 같이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멤버 교체까지 하면서 승리를 거뒀었던 비비큐 올리버스인데 그 비비큐의 경기는 이번 매치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경기에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선수 교체해가면서 뭐 경험치 먹을 거 다 먹여가면서 승리를 다 낸다면 고생은 하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남는 게 있겠죠 확실히 그리온 블레이드가 바텀 조합을 바꾼 거는 좋은 거 같네요 정용이처럼 막 초반부터 도성 밀리고 있진 않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고요 발견은 신짜우 크로커 선수가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신짜우의 위치는 발각됐습니다 선수들끼리 또 제보를 서로 해주고 있어요 네 현장에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쵸 직관으로 오시면 또 생생한 보이스들을 다 들을 수 있죠 지금 신짜우가 이제 결국 위쪽 동선을 초반에 좀 케어해 준 건 되게 단순해요 요리기니까 자 바위계 쪽으로 신짜우가 다가갑니다 브라움도 같이 있는데요 강타 먼저 사용했습니다 먹었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그리고 브라움 백옥 싸우 2조격 3조격 3조격 아 탐켄치가 약간 좀 불쌍하게 공중에 떠있긴 했습니다만 빠른 백옥 좋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퍼덕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위계는 놓쳤지만 블루를 가져갑니다 블루도 이제 퍼덕거리네요 네 빠른 백옥을 하다보니까 칼리스타가 상대 바루투보다 빠르게 달려와주긴 했는데 결국 그 남아있는 미니언이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시즈 차이가 눈에 보이는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또 조합의 매력인데 칼리스타가 그냥 이즈나 뭐 이런 카이사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먼저 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 바루스로 픽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서포터도 탐켄치를 넣으니까 탐켄치가 이러나 저러나 근접끼리 붙었을 때는 제일 강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막 원걸이랑 할 때나 좀 약간 약한 모습 보였을지 근접끼리 서게 되면 최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딜과 서포스 상성이 유리해지면서 바텀 주도권이 팔린 거예요 네 확실히 주도권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정글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칼렐블이 잡아주고 있는 크로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그냥 정글러 간의 그 첫 번째 갱킹이라든가 정글 싸움에서 경기가 파괴가 됐던 만큼 칼렐된 스틸이 좀 사려줘야 되겠어요 바루스가 아직 집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캔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각 정글러들이 한번 맞부딪혔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위너스가 초반에 사고를 치냐 안 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칼리스타와 브라움이 집에 가자 숨어있던 바루스가 라인을 밀어줍니다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신적의 위치는 이미 파악되기도 했었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첫 귀환했을 때 CS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아래쪽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위쪽에 있는 요릿 같은 경우에도요 요골적으로 한타로만 보면 블라디한테 밀리거든요 근데 사이드 라인에서 혼자 이렇게 약간 복부의 제왕으로 굴림할 때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전멸이 빠졌습니다 전멸이 빠졌어요 이게 되게 치열한데요 진짜 네 미드 쪽에서 3대3 교전이 펼쳐졌었습니다 전멸 빠졌는데 또 들어가서 딜교안에서 한번 몰아내고 또 위에 저 바위계를요 이 꺼야 내 꺼야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지금은 거의 관상용입니다 치질 못하고 있어요 레벨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요리계 빼고기 더 빨랐네요 요리까지 내려오면서 신자우가 바위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1레벨씩 밀리고 있었죠 1레벨씩 밀리고 있었죠 네 서포트와 덩글로 간에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요리계 한타만 안 하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한타만 안 하면 탑에서만 있으면요 요리계 이기는 경기 보면 한타 할 때쯤 되면 이미 이기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한타를 했기 때문에 이긴다기보다는 은근슬쩍도 이 마녀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그 마녀가 좀 약간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요 진짜 지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뒷모습을 또 자주 보입니다 되게 수동적이고 아주 터러기고 슬쩍슬쩍 너무 거릴 때가 있죠 네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한타만에서 또 이 블라디미르가 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CS격착을 돌고불고 따라잡나요? 두꺼비를 본인들이 마무리해주고 두꺼비를 마무리해주고 대지웅을 먼저 치기 시작하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텀에 좀 더 깍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용할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샨켄치 쿠키 선수가 함께 용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뭐 편하게 가져가네요 네 차이도 인기도 하고 칼리스타가 라인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상대 블루로 들어가고 있는 크로코 일단 이거 체크가 잘 됐죠? 크로코 선수에 와도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함께 블루를 두드려줍니다 둘이 아니라 셋이네요 요리기 참 저게 진짜 무서운데 라인에서 마녀가 오래 유지되면 오래 유지될 수도 막 정글도 빼먹고 바위개도 빼먹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혼자 막 전령 잡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드 릴블럭 뭐 전멸율이 빠졌지만 아직까지 CS격차 벌어지지 않습니다 칼리스타는 아직 오래 저게 확실하게 요리기나 아니면 마녀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저 구도가 좀 풀리는데 아쉽게도 블라디미르 같은 픽에게는 그런 힘이 없죠 자 블루쪽에 신짜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조경 2조경 1조경 2조경 자 그리고 띄우고 탐켄지가 백업 브라우미 허리를 한번 풀어 자 암기 마련까지 와서 자 대기부 한탄 블라디미를 앞쪽으로 따위와 비벼 자 블라디미를 HP 다시 찼습니다 꽤 잘 비비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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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캔치 HP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요 여기서 신짜우를 잡히네요 아 블라디미를 올라프까지 신짜우를 잡아냈습니다 이게 요리기의 단점인데 한타로 와버리면 블라디가 훨씬 좋아요 네 블라디 집 가는거 하십가랑이 잡아냈습니다 네 골목길이라서 스킬들이 다 광역으로 들어왔죠 네 만화 없는 리산드라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먼저 싸움을 걸었던 쪽은 크로커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놀라파 놀라지 않고 공기를 막 쓰지 않았어요 네 조금이라도 펭키하게 버틸 수 있었고 페이트 선수의 궁극기는 텔레포트로 돌아온 요리 블리 선수에게 써줬습니다 결국에는 블라디와 리산드라에게 한 번씩 허리가 끊기면서 딜러진이 제대로 딜을 못한게 제일 큰 차이었던거 같네요 네 이게 이제 또 리산드라랑 블라디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죠 뭐가 됐든 간에 무저기 한번 쓰면서 무조건 어그로가 한번 빠질 수 있다는거 그렇죠 결국 팽팽하던 세 번째 게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구조 자체가 리폴랑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슈였어요 네 너무 따로 떨어져 있는 고령 상태이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약간 요리건 또 후회가 되거든요 아 한타 하지 말 걸 그랬나 합류 안 했으면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탑 밀 걸 그랬나 탑이나 밀 걸 네 대규모 한타에서 나왔던 스코어 차이 킬 스코어 차이는 탑과 정글 차이로 환산됐습니다 네 뭐 탑에서 CS면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만 뭐 킬 어시 따내기도 했고 네 조금 더 기분 좋을 수 밖에 없고요 네 자 다텀에서 CSM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22개 네 초반에 벌어졌던 것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략이 지금 아예 먹혀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 칼리스타를 계속 기용한 걸 저걸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서 바루스와 탐켄치로 받아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권을 거꾸로 가져오는 조합이 바로 도입된 건데 진짜 정렬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잡고 있습니다 다시 시야를 가져가는 브리온 블레이드 그 초반에 잡았던 주도권 자체를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휘젓고 나오면서 지금 와드 또 제거해주면서 그냥 시야를 완벽히 장악해버렸죠 거의 뭐고 사각형 모양으로 그게 또 올라프의 힘이기도 하고요 바텀 쪽에 방패 채굴할 수 있습니다 정글에 약간 뭔가 진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저렇게 막아놓으니까 요리기 지금 안개마녀와 함께 전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야만 뺐네요 저게 이제 아예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에게만 숲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블라디가 어느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죠 바텀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한타를 망했기 때문에 저기다 개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 지역에 또 신경을 쓰기에도 지금 전령을 서로 가져가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구조인이라 전령을 그냥 내주고 바텀 첫 번째 타워를 14분 전에 밀어내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전령을 내줬습니다만 일단 방패 관리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위로스도 이렇게 게임을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아까 한타를 패배하게 된 건 미끄러진 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 판을 짜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올라프가 두 번째 대지웅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타워도 마저 밀진 못했고요 방패 두 개로 만족을 했죠 드래곤까지 내주고 글로벌 굴드 차이 3천 이상 차이납니다 브리온 블레이드는 그냥 좋은 판단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너스도 불리한 와중에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브리온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손해가 누적되고 있죠 자 바텀 CS 27개 차이납니다 이미 스포어템이 나오기 시작한 브리온 블레이드의 얼라이브 선수입니다 이게 요리기 이러면 진짜 게임이 재미없어지거든요 요리그는 북부에 군림할 때 제일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 약간 본인이 자의적으로 정보군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쫓겨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포탑 황패 가져갑니다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나요? 알뜰이 포탑 황패를 가져갑니다 네 철거 활용해주면서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네 이거까지 맞아? 와 이거까지 가져가네요 땡길 걸 다 땡기는데요 네 위너스가 가져간 포탑 골드는 탑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프도 전령으로 활용해주면서 네 남들은 아주 참 쉽게 방패를 투전했었는데 네 다음 용도 대지입니다 3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 가져간 것만으로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한타가 거의 뭐 강제될 것 같습니다 네 줄이 꽂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 꼬였거든요 요릭은 요릭대로 자기 그런 판을 잃었고 르블랑은 르블랑대로 어차피 니산드라 상대로 주도권을 지는 게 쉽지는 않아서 네 계속 밀리고 있고요 철거 데미지 또 들어가게 되면 미드 타워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아 아 스크린즈 활용해서 빠져나가죠 시원시원해요 미드 첫 타워도 가져갑니다 예 좀 깨질 거 고려해서 넘어왔던 거고요 네 이런 거 보면 그룹블레이즈가 참 핏 배내서 피드백이 정말 빠르네요 음 네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아 저도 올라프가 물리지 않았습니다 바위계를 계속 위너스가 먹는 게 눈에 띄긴 하는데 진짜로 바위계만 먹고 있거든요 네 바위계 먹을 때 브리온 블레이드는 대중 먹고 있습니다 그냥 브리온 블레이드 생각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산드라 궁이 없으니까 바위계 싸움 이번 것도 버리자 어차피 시간 지나서 나중에 딴 데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한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는가 미드워 바텀 1차 타워를 먼저 가져간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네 경기 양상이 참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서로 달랐고 이번 경기마저도 다른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요즘 또 롤판의 화제가 도르쇼잖아요 도르도르 도르쇼 빗도르 클도르 단도르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도르쇼인데 이게 바위계만 먹다 끝나면 결국 바위계도르가 뭔가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바위계만 먹은 거지 이제 세 번째 대지홍까지 1분 30여초 남았습니다 이러면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한데 삼대지가 나오면 나중에 바론도 진짜 순삭이 가능하거든요 녹죠 자 시야 확보 신자로 다가갑니다 궁극기까지 쓸 수 있을까요 브라움 일단 훈련까지 높이 오긴 하는데 벽에 이게 강답죠 자 그럼 텔레프로 사용 자 브라움 H 절반입니다 리산드라가 발라드라 같이 피졌습니다 진짜 녹았어요 자 탑 1차 타워와 용으로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순간이동 활용이 진짜 좋았습니다 반대로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순간이동을 들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은 그런 합류가 보여지고 있고 타워 관리도 리산드라다 보니까 안 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요 릭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바텀 1차를 밀긴 밀었습니다 이게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제발 싸워줘 와 지금 브라움과 신짜오의 스킬이 한끝 차이로 다 모자랐습니다 이러면서 르블랑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합류를 하려다가 또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같은 와드에 2명의 캠피언이 텔레포트로 이동해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용입니다 세 번째 용 아 정말 빠지네요 아 체력까지 패시브까지 빠집니다 이게 아까도 여기서 비슷한 장면 나왔잖아요 5레벨 단계 때 르블랑이 왜곡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전날 빠지는 거 자 지금 솔방울이 걔 어슬렁거리다가 아니 쿨라디가 허니에 잡혀있어가지고 솔방울로 터치고 나간 곳이 지옥행 열차였습니다 그대로 날아갔어요 진짜 르블랑이 일단 집에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문에 절대 저 부근에 어슬렁거릴 필요가 없긴 했거든요 18분에 3대지 완성입니다 또 롤판을 가르는 용중룡이 있습니다 사마염이잖아요 3대지도 진짜 또 사마염만큼은 아니지만 천하를 양손할 수 있는 그런 용이거든요 저 일단 3인 솔방울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여긴 또 지옥 바론 빨리 만나고 싶을 거예요 브리운 블레이드는 그쵸 사실 지금 바론을 안 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레셔 남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브리운 블레이드입니다 네 쿨하게 내둘 수도 없고 생각할 만한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와서 친다고 해도요 꼭 먹을 목적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대지 있고 너네가 안 올 거야? 너희 지금 빨리 와야 되지 않아? 우리가 안 오면 먹는다? 그렇죠 이거 어필로 싸움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텔레포트는 요리밖에 없습니다 위너스에 지금 브리운 블레이드 선수들도 선수들끼리의 의사소통을 통해 선대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프가 그 올라프네요 구원 올라프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 그리핀이 이런 LOL 리그의 복약이냐 아니면 진짜로 좋은 거냐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게 활용되려면 챔피언들이 결국 다들 길게 보는 피겨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프가 자기 스탯을 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침 또 그런 조합이에요 리산드라 그리고 바루스와 블라디미르 한타를 길게 봤을 때 긴 호흡이 되어도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죠 네 3퀸치까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소흡을 보이게 된다면 뭐 딜과 힐 아주 뭐 상대방보다도 압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영상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안개마녀의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봅니다 아까야 안개마녀가 무서웠지 지도면 그냥 시원하게 모내버립니다 시원하게 모내버립니다 또 하나의 피주머니일 뿐이에요 네 시야 작업을 해주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 3대 G 등장하셨습니다 네 모두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 팀도 브리온 블레이드는 그냥 어필만 해도 돼요 우리가 먹을 거야 그렇죠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위험만 해도 됩니다 리산드라가 위쪽으로 크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분명 함정을 파고 있겠죠 그렇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동물들이 진짜로 싸우기보다는 덩치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 덩치를 키워서 내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서 안 싸우고 끝나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진짜 먹는다기보다는 먹는 척만 해도 무서워요 자 블라디미르는 아직 텔레포트가 쿨입니다 자 바텀 쪽에서 요릭과 상대를 해주고 있네요 자 다둬지진 않았고 요릭과 자 바텀 쪽에서 자존심 대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3켄치가 뒤 막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함정에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못 잡았어요 1대1 대결인 줄 알았는데 3대1이었어요 진짜 질기다는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요릭도 그거 인지해야 되는 게요 안개마녀가 아까 죽었잖아요 네 안개마녀가 없으면 요릭은 진짜 힘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3대1 먹었지만 바론 작업하는 시늉만 하고 또 이득을 챙겼습니다 근접해서 상대가 도망가야 정상이었거든요 마녀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엘시케이드 챌린저스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그런 거 보고 친구 부른다 이러시는데 요릭이 원래 친구 불러서 싸워요 그렇죠 자기의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안개마녀 불러가지고 2대1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전혀 비겁한 게 아니죠 네 아무래도 연인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도 있잖아요 굴도 있고요 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한 번에는 세뇌마리스 나오고요 확실히 칼리스타와 현재 템 상태를 보면 바루스가 음식도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에라 부르겠다 누구도 내가 먹자 결국 또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5대0이 만들어지네요 자 블라디 텔 왔습니다 근데 저 요리기 정글 빼먹는 것도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팀의 기용 가능한 자원을 요리기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드 뭐 원딜 정글이 먹을 걸 요리기 먹고 있는 거라 마냥 좋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네 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HB가 쭉쭉 빠지죠 바로 와 어필 어필 초고속이에요 초고속 싸우가 너무 먼데요 네 그러니까 자 그대로 두드려주나요 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싸워야죠 싸워야죠 자 요리기 안개마녀 데려왔는데 여기 신경속 자 폰 활용해서 한 번 더 벌어봅니다 무기력해요 요리기 사라집니다 안개마녀와 함께 우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삼병 결삼병 3캐치까지 3캐치 궁극기로 터가 아 닿았어요 닿았습니다 아 그리고 리삼드라 완벽하네요 자 바론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5대5 교전에서 브리운 블레이드는 전원생존 위너스는 세명이 잡혔습니다 지금 너블랑이 외로워요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올라프가 올라프가 심판복 입은 올라프가 말이죠 너 퇴장 네 외로운 칼리스타를 잡아버렸습니다 이런 스코어 차가 3번 연속 억제하면서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첼리스토리아가 앞날을 모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순위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루의 경기가 3개나 나올 수가 있다 3대지에다가 첫 바론 니들 억제기 이후에 바다윤까지 가져갑니다 너무 빨라서 여기서요 뒤를 막은 건 좋은데 막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같이 그러죠 본인의 무덤으로 내비게이션 해준거죠 브라운도 놀랬어요 브라운을 보니까 요리기 원래 있었는데 없네 칼퇴했죠 괴물들이나 가능한 그런 플레이였었는데 불가능했었죠 서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삼켄체였구요 근데 올라프는 어떻게 돌아온거죠? 그냥 뛰어왔네요 뛰어와서 그냥 집에 가고 있는걸 도끼 던진거 맞추고 전멸로 들어간거 같은데요 네 일단 있겠지 하면서 던져봤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자 글로벌 골드는 많입니다 딱 만차이 이게 참 조합에서 오는 문제인데 요리기 사실 이런 경기로 가면 아예 쓸모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 끊을 수 있을까요? 아 제어와드로 내복되어 있던 브라움과 르블랑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협곡의 그런 유리함을 보려면 복지를 보란 말이 있잖아요 서포터와 정글로의 아이템 아 큰 차이입니다 신짜오 아이템 보세요 카란자루의 조끼에 시계 들고 있는데 올라프는 그냥 다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바텀에서 텔레포터 사용하지 않은 블라디미르가 2차 타워까지 밀었습니다 2도 져도 안되죠 네 지금 뭐 행사 때에도 그렇고 1대1 대결에서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요리기 돼버렸고 일단 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이니까 그렇죠 지금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드에는 슈퍼비니언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바텀도 뭐 밀릴 수 밖에 없고요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죠 네 탑 내각타워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자 바텀에서 큐브와 페이트가 억제기까지 두드려주고 있고요 3 억제기까지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정도 싸우자 신짜오가 장렬하게 살아온 분위기네요 자 초식에 활용했지만 불피해요 그게 짜오가 원래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팀은 어딨어 매진당한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만 여기 있는 거야 자 3 억제기에 쌍둥이 타워까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자 리사즈랑 쿡쿠키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살아납니다 넥서스 두드려주죠 우력합니다 우물까지 웅덩이로 파고들었던 블라디메요 넥서스 파괴되기 직전 파괴됐습니다 GG 세 번째 게임 브리온 블레이드가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 승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와 이건 참 깜짝 놀랐을 겁니다 1세트에서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2세트에서 압도적인 패배 다시 한 번 더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준 브리온 블레이드였는데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3대째를 일찌감치 가져갔고 첫 발언도 바로 가진 않았지만 결국 획득한 이후에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 상륙위까지 오는 경기 흐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깊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칼리스타 중심의 조합을 고수했지만 반대로 브리온 블레이드는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바텀조를 짜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나 거기서 기습적인 위너스의 그런 저돌적인 조합들은 다 먹혔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브리온이 빨리빨리 구해온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위너스가 크로코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완전하게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엔 또 최근에 화제이기도 한 요리익에 대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 초중반까지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상대를 찍어놓을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면 할 게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자, 브리온 블레이드는 뭐 이때 이미 많이 상황이 벌어진 상태였고 신자호의 이게 거기죠 신자호 버려지는 네 전투기시 상황이죠 네 얘들아 싸우자 와 하고 들어갔는데 약속이 달라요 원래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앞접렬의 창으로 밀어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믿으니까 너희가 물어 이건데 정신 차려보니까 혼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었던 킴 위너스였고 브리온 블레이드 두 번째 세트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했었는데 3세트는 또 완전히 달라질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뭐 어떻게든 요리익이 이 이렇게 잡을 띠는 고로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바텀과 탑에 1차 타워를 내주긴 했어도 거의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던 브리온 블레이드고 블라디미르가 탑에서 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타를 휘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블라디미르의 저 딜량 14,493 또 마녀가 얼마나 또 이 피를 빨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즈탐킨치를 활용했을 때 무기력했었는데 곧바로 피드백을 받고 얼라비 선수가 바로스로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결국 이런 활약을 토대로 브리온 블레이드가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늘 매너브너 배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노강타의 남자 오늘은 노강타가 아닙니다 노 됐습니다 그렇죠 1세트 907 3세트 208 KDA 측정 불가 살짝 흑역사였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노강타가 아닌 노데스로 돌아왔습니다 브로콜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MOM에 선정된 소감과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팀이 다 잘해줬고 MOM 받아서 기분 좋고요 어 그냥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 얼떨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MOM 받을 때마다 계속 얼떨떨해서 아 그래요? 팀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 첫 게임 리신을 선택했었을 때 킬 관여율 100%였습니다 네 그때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어땠어요? 어 중간중간 좀 이제 손이 꼬여서 콤보 한번 잘못 넣었을 때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 그 경기 스코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네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두 번째 세트는 어 이 경기 때 이제 화염룡에서 이제 저희 타만텔 있어서 싸움을 보기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명씩 잘려가지고 좀 게임이 뜻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브로콜리 선수가 생각하는 렉사이 요즘 굉장히 좀 뜨거운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어 되게 괜찮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결과로 안 나와서 저도 질문을 하고서 민망하긴 하네요 원래 챔피언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바로바로 성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최근에 렉사이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좀 숙련도도 떨어지고 지금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패치가 거듭되고 있잖아요 브로콜리 선수가 워낙 또 정글 쪽에서 대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남들이 많이 쓰지 않는 챔피언 중에 또 선보일 수 있으면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음 렉사이 네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쓸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추천 음 뭐 트런들 이런 거 복근하긴 하는데 그냥 특정 상한에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건 모르겠고 이게 또 트런들 하면 또 특정한 해설분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강하게 어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무라든지 아 랜덤 트런들 네 이제 브리온 블레이드가 이제 1라운드 마무리 됐어요 물론 이제 바로 내일 2라운드가 펼쳐지는데 1라운드 성적 브리온 블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만족스러운가요? 5승 2패입니다 좀 이제 이길 수 있던 거 못 이기는 건 좀 아쉬운데 다음 라운드 때 더 잘해볼 생각입니다 오 그래요? 진짜 공동 2등이 돼버렸습니다 카카오 선수와 300점으로서 동료를 이루게 되는데 카카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잘하는 선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를 이기고 그 선수보다 더 잘해야 팀 순위도 나오는 거고 MOM도 선물 세트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카카오를 만난다면? 2경기 때는 꼭 이겨야죠 아 2라운드 때는 꼭 이기겠다 2라운드 때는 꼭 이기겠다 좀 더 센 걸 기대하고 물어보신 질문 그렇죠 마치 카카오 보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방망이 스리면서 예보 홈런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정말 신나다운 선수 같아요 좀 인터뷰가 어색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왠지 나이 많은 아저씨가 옆에 입히니까 근데 그 임성철 선수 선배이자 e스포츠기의 선배로서 또 이끌어 주시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방송 인터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계단 한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결과 보시죠 하면서 윙크 한 번 하는 거 어떤가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어때요 윙크 윙크 아니면 좀 약간 씩 하는 웃음 정도 괜찮으시죠? 네 윙크 하실래요? 웃음 하실래요? 둘 다 하면 뭐 베스트입니다 C 우스기 아 C 우스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의 경기 결과 보시죠 하면서 약간 썩소 네 감히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봐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2라운드 때는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결과 보시죠 살인미소 살인미소 한번 살짝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브로콜리 선수의 살인미소 살짝 나왔던 거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리온 블레이드가 팀 위너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너무 쭉 올라가고 너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오늘 주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장면들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거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기로띵님이 왜 승자한테 벌칙시키냐고 아 이거 사실 벌칙도 아니에요 저희 벌칙이면 딴 거였죠 카메라 마사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뭐 좀 그렇다고 하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분위기에서 보여주시는 게 임팩트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벌칙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옛날 이스포츠 관련 사진들 모음집을 보다가 그 임성촌 해설께서 이제 스타 시절에 그 사이버펑크한 그런 옷들을 입은 걸 봤거든요 네 그거 뭐 다음 경기 때 입고 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윙크 한번 시키려고 했더니 칼자루를 바로 이쪽에 제가 하면 되죠 그럼 아 윙크 한번 하시겠습니까? 윙크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여심을 붙잡는 거고 결혼도 일찍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임성춘 해설의 윙크 보셨잖아요 귀엽다 막 난리 났어요 저분은 남성분들이 계속 저래요 저분이 여성분이면 넘어온 거잖아요 아 남성분이신데요 저분 이모티콘이 아 지금 하트 나왔어요 성춘이 형님 모아이 석상 닮았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저거 보시면 아이콘이 여성분이세요 저런 분의 마음을 딱 잡을 수 있으면 이 윙크가 통한 거 아닙니까? 형님이라는데요 저기 정치 중에 약간 혼란이 있으신 거 같은데 피양은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성춘 해설의 윙크 시범까지 보여줬고 이 윙크 할 수 있는 선수 다음 MOM 선수에게 또 윙크 한번 도전해보죠 저희랑 윙크 이렇게 아 역시 잘하네요 잘하네요 혹시 철분이 부족한 거 아니죠 눈에? 이렇게 윙크 한 다음에 핵심이 이거예요 상대를 유혹할 때 윙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썹 부분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술 먹고 음주 방송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지금 포니 고수네 제가 고수예요 고수입니다 아 이게 윙크계 고수 포니 임주환 해설과 또 윙크 워낙 잘하는 임성춘 해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게임 또 기대됩니다 아 그래야죠 네 이제 1분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도 갔다가는 사고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제가 항상 되는 팀이죠 비비큐와 아수라 그렇습니다 비비큐와 아수라의 맞대결 잠시 후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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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